님들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안녕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좀 예뻤었던 것 같애 아 그 말 하지 말걸 아 아 모르겠다 헤너면 말지 아 잠만 얘꺼 왜 전화했지? 뭐지? 전화 해봐야 되나? 피곤한데 어 나 방금 끝났어 오늘 무슨 일이야? 아 자료 조사 이건 사고다 전화하지 말 걸 그랬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꼭 보낼게 내일 아침까지 하면 안 될까? 미안해 내가 진짜 까먹었어 미안해 그래 그래 잘 자고 음 음 후회를 하고 있어 진짜 하기 싫다 새끼 뭐 찍을만한 거 있나? 이거다 뭐 obrigado 어 뭐 생겼어 어 뭐 strengths 잘생겼어 또 재밌다 팬카페 들어가서 방송 후기나 봐야겠다 만우저리 자리님 방송하면 채팅하면 놓치지 말지 너무한거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요 뭐야 이거 잠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배고파 배고파 먹을게 없죠? 나온 김을 화장이나 씻어야겠다 아 맞다 렌즈 안챘다 분노의 클렌징 이만도 쓱싹쓱싹 눈도 완전 깔끔하게 쓱싹쓱싹 어허허허허헁 생홀공개는 오랜만이라 무섭네요 이제 스킨케어를 해볼까요? 화장을 지워준 후에는 어성초 허쉬 세럼을 이렇게 미스트 펌프를 끼워서 얼굴에 찹찹찹찹 해서 흡수시켜줄거에요 요즘 종종 여드름이 나는데 이 제품이 트러블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많이 하는 거 진짜 귀찮아하는데 이건 여러 제품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로 토너부터 세럼 단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어서 너무 좋아하는 스킨케어 아이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워터 타입으로 끈적거리지도 않고 흡수가 빨라서 맨 처음에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 반절은 끝! 다음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산 제품인데 그냥 무난하게 진짜 괜찮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건 광고도 아닌데 왜 보여주냐면 군대 간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건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고맙다 이제 끝! 앞머리 삭삭 빗어주고 잘 준비! 잔다고 말하고 두 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다 잘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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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